3번, 페일 쉐이프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3단계로 분류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페일 쉐이프는 구조적으로도 분류를 하고요. 기능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자,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일 패시브는요. 그 다음 펠리 액티브, 그 다음 오퍼레이션.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병렬 구조 형태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병렬 구조. 그래서 사고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긴급하게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에 내가 추후 보수할 때까지 기계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오퍼레이션을 입니다. 그렇죠? 가장 이 중에서 다 좋습니다마는 가장 그나마 좀 좋지 않다면은 패시브입니다. 그렇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건 뭡니까? 정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를 다 정지시킴으로써 안전을 지켜내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앞에 잠깐 일어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재해나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죠. 예를 든다면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누전 차단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이상이 발생하는 거죠. 누설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전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이 일어나면 바로 정지시켜 보는 거죠. 전체를 정지하기 때문에 손실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안전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거죠.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바로 전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는 거죠. 경고음을 울리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조금 짧은 시간 유지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기능을 스톱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대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 경고음이 울릴 때 빠르게 대체해 주면 전체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그대로 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상 현상만 또 뭡니까? 개선을 하고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퍼레이션을 가는 것은 더 좋은 병렬 구조로 해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내가 와서 수리를 다시금 조치를 할 때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퍼레이션을 가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하시고 핵심은 이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정지하는 방향으로 간다. 패시브는요. 액티브는요. 고장 났을 때 경보를 울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 오퍼레이션을 가는 건 고장이 있어도 추후 보수가 있을 때까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먼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글자를 안 외우셔도 될 겁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뒤에다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상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도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좀 안심하고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다. 그리고 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입니다. 와이어로프의 꼬인 방향을 쓰시오.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 와이어로프의 꼬인 방향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답을 적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딱 보면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소선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스트렌드의 방향만 나와 있죠. 스트렌드의 방향을 가지고 따질 때에는 S냐 Z냐 밖에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뭡니까? 이런 식으로 Z를 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Z 꼬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건 지금 S자를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꼬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소선의 방향이 들어간다면 달라지죠. 만약에 여기에 소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스트렌드에. 이렇게 들어가면 소선의 방향이나 스트렌드 방향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소선의 방향과 스트렌드의 방향이 같아진다는 것은 랭 꼬임을 얘기하는 거죠.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랭 꼬임.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소선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스트렌드 방향과 소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보통 꼬임이 되는 거죠. 즉 랭 꼬임이면서 Z 꼬임이 되고 보통 꼬임이면서 Z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선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에 소선의 방향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같은 방향이 됩니다. 랭 꼬임이면서 S형이 되는 거고 S 꼬임.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면 소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스트렌드 방향과 소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보통 꼬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꼬임이면서 S 꼬임이 되는 거죠. 소선의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우리가 랭 꼬임이냐 보통 꼬임이냐 이걸 구분해 줘야 되고요. 소선을 그려 넣지 않고 스트렌드만 그렸을 경우에는 Z더냐 S냐밖에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Z더 안에도 랭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S 꼬임 안에도 랭이 될 수 있고 보통 꼬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나누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출됐던 문제에서는 소선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Z더와 S로만 구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왕 나온 김에 랭 꼬임의 장점과 보통 꼬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랭 꼬임은 발음을 길게 하시라고 했죠. 랭 길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길어지고 수명도 길다. 수명이 길다는 말은 마모에 강하다. 마모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 그럼 내 마모 성이 좋으면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나 단점 또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킹크가 잘 생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건 단점입니다. 그러나 보통 꼬임은 소선의 길이가 짧지만 보통 하면 끊어지죠. 길지 않습니다. 킹크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내 마모 성, 수명이 길다. 그리고 킹크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한 가지 정도의 장점을 알아두면 다음 실기시험에 또 대비할 수가 있죠. 물론 필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실기 쪽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Z뜻고임, S고임. Z뜻고임, S고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알아봤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구성위원입니다. 구성위원이 사업조측과 근로조측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이 회의록 작성입니다. 회의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서 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다. 처음 이해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누가 하는 것은 들어가야 될 것이 참석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에 해당되는 것은 참석위원 구성위원 중에서 참석한 위원이 들어가줘야 되고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일시와 장소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심의의결하는 거죠. 그러면 심의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무엇을 의결했는지 의결했는 사항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답안을 보고 다듬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회의기록으로 남겨야 될 회의한 결과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참석을 했고 언제 어디서 했으며 무엇을 했는가 이 세 가지를 이건 적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답안을 만들어내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세요. 개최 일시 및 장소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가는 거고 출석위원 누가 가는 거에 해당이 되죠. 심의한 내용 및 의결 결정했는 사항 그 밖의 더 이상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을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도 같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외왕 외왕 외우